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그 어떤 느낌도 그냥 이것과 같다. 그냥 이것과 같다. 지금부터 22년 6월 24일 미주반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사는 동안에 온갖 일들이 다 생기고 그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두렵고 항상 불안하고 정말 떨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고 있는데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몸이 태어났어도 마음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것이 없다면 주어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살듯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든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조차 없겠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사는 만큼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에 마음은 아무렇지 않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해결을 하든 못하든 마음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겠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집착이라 집착이 생긴 것은 이 집착이라는 것은 분별집착, 분별심에 집착하는 것은 분별심에 집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봐요 아무런 마음에 문제 없이 아무런 괴로움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이고 괴로움 있게 사는 것을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몸의 비유를 하자면 몸이 병이 난 것 병이 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몸도 병이 나면 회복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도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것은 병이 난 것으로 보고 아무 문제 없는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When something bad like the war happens, we get fearful, anxious. But even if our body was born, if our mind wasn't born, which means if there is nothing on our mind if we can live like water no matter what happens to us if there is nothing in our mind then we could live a life starving things as much as we can and even if the problems do not get solved that does not bother us and that would be ideal to live like that and that we are doing this study in order to live like that and we are born and already made to be like that but we got attached to our thinking mind and getting attached to our thinking mind is not natural and living a life with suffering is not natural so that is actually it's like being sick in our mind so just like we need to get healed when our body gets sick we need to heal from this mind sickness yes um like that we use it a normal lifestyle like properties and owners it should be notером by is it should be the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다면 이것은 비정상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누구나가 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라고 알고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아무런 조금 먼지 만큼의 괴로움도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인데, 지금은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병이 든 거죠. 그래서 원래 상태가 우리가 원래 그렇게 전혀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면, 원래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누구나가 그렇게 회복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모든 사람들이 조금의 괴로움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도 원래 인생은 다 이런 거지 하고 살면 안되고, 아 그게 원래 나의 상태구나. 그렇다면 내 원래 상태를 회복을 반드시 해야 겠다 라는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기의 원래 상태는 그런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돈인데 잃어버렸다. 누가 가지고 갔다든가, 잃어버렸다 하면 그것을 이렇게 찾잖아요. 소송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든 간에 그것을 되찾잖아요. 자기 돈이니까. 그런데 돈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은 뭘 모르니까. 다 괴로움 속에서 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괴로움은 있으니까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원래 상태고, 항상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꼭 나의 원래 상태를 그러면 회복을 해야 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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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먹을 수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먹는 order 우리가 원래는 어리자나는 어떤 원인으로 말해야 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도 잊지 않은 본인으로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잊지 않은 본인은 세상에 그런 말계획을 전혀 갖고 있습니다 We need to have interest in how we are going to restore our original state. We need to have interest in how we are going to restore our original state and how we are going to restore our original state and how we are going to restore our original state. which means that we are going to restore our original state. We need to remove the original state. We are going to restore our original state and the American College of Michigan and the American College of Michigan and the American College of Michigan. 그래서 그 어떤 느낌에도 사로잡히기 전의 원래 그 자기 상태, 그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원래 자기 거든요. 그런데 느낌에 사로잡혀 버리는데, 거기에 느낌에 사로잡혀 버리는, 느낌에 빠져 버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자기의 원래 상태에요. 그래서 느낌 이전의 본래 상태, 그것이 그 마음에 한번 딱 생각과 상관없이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것이 마음에 딱 와 닿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이것을 방해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종을 치면, 이렇게 종을 치면 아무런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들리죠. 생각해야 들리는 것은 아니죠. 종 소리가 그것처럼 모든 일들도 생각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자기가 생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괴로운 일이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운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까지도 그 해석을 해서 좋다 나쁘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일이다 싶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 생각 속에서 복잡한 생각 속에서만 살아서, 이 우리 실제 상태를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해석한 것. 자기가 해석한 것과 상관없이, 상관없는 일들이죠. 모든 것들이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렇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으로 해석하고, 해석해서 자기와 연관시켜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그냥 이 소리와 같이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 다른 것들도 모두, 다른 일들도 모두 이 소리가 그냥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들리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나 모든 일들도 이와 같은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의 환경을 얻는 거라 우선 우리의 환경을 얻는 것은 Just like the bell sound is ringing, which has got nothing to do with thought, you can hear that without thinking. Likewise, everything happens and that has got nothing to do with thinking or thoughts, but we interpret those things with our thoughts. We interpret and then we divide them into likes or dislikes. And so when we interpret something as bad, something we don't like, then we get uncomfortable. We do not know our original state because we are living inside our thinking and everything that happens has got nothing to do with our thoughts. But because we take everything with our thoughts and interpret them and then relate them to us and we either take it as good or bad. That's why our mind is always swinging between good and bad. But when you actually look at reality, just like this sound, everything is happening just like the sound. How many things like this sound? How many things like this sound? I don't understand. 안될수도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데, 몸이 자기라는 습관적인 집착심 때문에 자기한테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습관적인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업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습관이거든요. 습관, 습관 지어진 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거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것을 자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불안하게 되죠. 자기라는 인식 때문에 이 업식으로부터, 이 습관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 나오는, 느껴지는 마음들 하나하나가 이게 다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그래서 사실 자기가 아니면, 이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면, 자기 마음이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고통스럽든 불안하든,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라고 딱 나라고 알고 있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자기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사람들은 없애려고 하는데, 자기는 잊고 불편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기 위한 어떤 수행들을 하죠.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것이 쉬워버리면, 그 불편한 마음 조차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뭐 어떻게 나라는 것이 없앨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나라는 그 인식이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착각이다. 그냥, 그 인연에 따라서 마음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바꿔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착각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쉬워버리면, 이것이 없으면, 그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그냥 살죠. 마음에 집착 없이, 그렇게 사라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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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f it doesn't move, it's just like that. But because of our attachment to this habitual arising that takes our body as the self, and that's why our mind is moving, and that is also habitual. We are not trying to make our mind move, but it's just the habitual tendencies that come out. But since we mistake that as the self, that's why our mind becomes uneasy. We are because of the false perception that our mind is I. That's why we are not free from our habitual tendencies. Because everything that comes out, everything that arises, we mistake that for the self. If the mind is not you, if the thought that comes out is not you,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you? Then whether you have a suffering mind or anxious mind coming out, it won't affect you. But since you take those minds as you, that's why when the unhappy mind comes out, you think you are unhappy. And then you are trying to get rid of that unhappy mind, but that's a futile effort. Rather, if I, if what you think is I, rest, then everything disappears, even the unhappy mind. So, all the minds that are just arising out of the condition, but we usually, we are trying to take the agency and then we are trying to change our mind. But once you realize, oh, this is not something I can do, because this I is an illusion in the first place. So, I won't be able to make my mind comfortable. If you realize that, then of course, then there is nothing I can do. And if that is resting, if we really rest, which means that there is nothing that I try to do to change, then we can live our life as they come without attachment in our mind. So xxx 흔들리는 마음은 원래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은 없고, 흔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흔들림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복잡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소리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소리처럼 또 이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은 이것이 보이는데 아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도 저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죠. 이 소리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죠. 다른 모든 것들도 이와 같고 다른 모든 일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우리의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이고,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냥 그럴 뿐이죠 This bamboo stick is the same, and you can hear the sound, but it is just as such 생각은 복잡하죠.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고, 그 생각 속에서 복잡한데, 실제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그냥 생각 속이지 않습니까? 감정도 마찬가지고. 네 thought is complicated, right? all sorts of thoughts are happening, and inside those thoughts, things are very complicated. but in reality, those thoughts are not real, they are not true, but that is just inside the thoughts, right? emotions are the same as well.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언제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루다, 봐본래요? 네, 루다, 봐본래요? 저는 건강하게 의식으로 가입張vaенты 엔뎅시다 루다, 봐본래요? 저 sangat 전혀кое다고 생각합니다. 존ає에서? quant' oder archive 전 battlefield I feel like, okay, it just happened to my body, this tension, energy around head and so on, but I'm not this. And then quietness come and I feel like, I don't know, I'm everywhere and nowhere and I am the sound and like this, but it still comes and goes, I don't know is it true or not, but it's not stable, it's not stable. 지금 경험은 제가 또 에너지를 느끼는데 긴장감 같은 거요. 머리랑 목에 그런 긴장감이 있고, 이거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고요함이 오는데 그럴 때는 또 내가 모든 곳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고 내가 소리고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지속되지 않는 것은 뭐 습관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고 앞으로 차츰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좀 긴 시간을 두고 계속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씩 흔들림이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분별에 속는 분별에 속는 분별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조금씩 힘이 없어지죠. 그런 힘이 아니고 그런게 조금씩 차츰 조금씩 덜해집니다. 그 힘이 덜어집니다. 분배를 속는 힘이 차츰 조금씩 덜어지는 것이, 시간을 많이 지나야 됩니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그렇게 되죠. 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감, 몸이 인식이 되고, 목이 긴장감이 들고, 목 부분에 그런 것이 인식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놓아버리십시오. 그것도 전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대로 휘어버려 그것을 분별이 들죠. 내가 지금 여기에 목 부분이 좀 긴장감이 든다 하는 것을 사실은 그 긴장감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 본성의 나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인식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을 완화시키거나,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어떤 것이 인식되더라도 그대로 쉴 때에, 그것은 인연 따라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힘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풀어지겠죠. 그리고 또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만져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든 그렇게 풀든 안 풀든, 마음은 이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쉬라는 것이죠. 자기라는 것은 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목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만져서 풀기도 하고 그러겠죠. 아무튼 물론 지금 목이 긴장, 근육이 긴장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 에너지 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그대로 그 느낌이 불편한 느낌이든 편안한 느낌이든 그대로 놓아버리라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Yeah. I will tell you two few things. The reason that it comes and goes, and it's not stable, that's a matter of a habit. and of course it is natural at this stage and if you continue to study for a long time because yeah we need a lot of time so if you continue to study little by little that coming back and forth that moving will be less and less and that our tendency to follow the thinking mind that will be gradually decreasing without even your knowing and the second thing when you perceive some energy or some tension let it go just rest you rest for example when you feel tension around the neck that tension itself is a manifestation of our Buddha nature it's not something we need to perceive in order to uh um make it better so I the one that who judges just rest no matter what kind of things are perceived because everything arises out of condition so if you do not give any attention on that uh that will uh become relaxed I mean if you if you have a neck ache of course you can uh do massage or you can you know just touch and uh yeah I mean you can do everything physically but the your mind has to rest so whether you feel energy or you know sensations whatever whether they are comfortable or uncomfortable just let them go that is mean you do you can of course you canраж whose pleasure you mean feel like we think that you I think you when I believe is I don't know we I'm you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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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이,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낌이고, 그런 느낌과는 상관이 없이 편안함, 편안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편안함 조차도 벗어나야 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되고, 그래서 이 소리든 이것이 보이든 간에 이것이 보이는데 편안함도 없고, 여기는 편안하지 않음도 없죠. 이 소리도 편안함도 없고, 편안하지 않음도 없죠. 그런것처럼, 마음을 쉬라는 것은 즉, 분별심을 쉬라는 것은 쉬어서 편안한 마음이 되라는게 아니고, 정말 온전히 딱 쉬었을 때는, 온전히 그 분별을 떠났을 때는, 그냥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럴 뿐이죠. 그냥 그럴 뿐. 모든 현상이 그냥 그럴 뿐. 마음도, 마음도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편안함조차도 분별이니까, 그런 것과도 상관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 상태이고, 그게 우리, 그러니까 그게,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야, 그게 이제 절대적인 평화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야, 편안함조차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편안함과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별심, 마음을 쉬라는 것은, 편안하다 하면 안되고, 그 편안함조차 놓아 버려야 된다. 그랬을 때에 그냥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 하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럼 마음 없이 그냥 그럴 뿐이다 이거죠. 모든 것이 그냥 그럴 뿐이다. 음... 도 rest mind, means, to rest, or, this device, thinking mind. and, to rest thinking mind, does not mean, make, your mind comfortable, or peaceful because feeling comfortable is a feeling and we have to not only get out of uncomfortable but also from comfortable because when you hear this sound and where you see this bamboo stick in order to see and hear this you do not need comfort and you do not need discomfort it has got nothing to do with feeling comfortable or uncomfortable so when I say rest rest your mind it doesn't mean rest and become comfortable but instead when you really rest when you are really when you have really rested your divisive mind that it has got nothing to do with comfortable or uncomfortable but it is just as such every phenomenon is just as such and this has got nothing to do with discomfort or comfort and that is our original state that has got nothing to do with any feeling that kind of feeling or sensation that has to disappear that has to be nothing that is absolute peace absolute peace goes beyond peace because it's conditioned peace so we have to let go even the comfort so in that in that way there is not even a mind and things are just as there as such yeah i like there is just peace and even if it's tension it's still there but it stops to bother because it's just peace and anything can happen in this peace just cannot explain just very quiet and peaceful and all the states of the body and tension around the head or neck it's still there but not bother this peace yes any always thank you i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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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can't make this ap even well 이 평화로운 속에서 긴장감이랑 다른 것도 다 나타나고 합니다. 긴장감을 없애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긴장감 그것이 바로 긴장감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긴장감이 있는 것이나, 긴장감이 없는 것이나 느낌이 다른 이유는 긴장감의 마음이 딱 집착이 되면 긴장감이 느껴지기는 하죠. 긴장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긴장감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그대로 다 똑같은 것입니다. 긴장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없애려고 긴장감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긴장감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긴장감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뭐랄까요. 어쨌든 그 느낌, 그런 느껴지는 느낌 느낌 참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느낌도 그냥 이것과 같습니다. 그냥 이것과 같습니다. 그 긴장감도 느낌에 머물지 말라는 그런데 머물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머물려고 하거든요. 그게 또 집착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라는 게 참 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또는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느낌도 이와 같다. 이렇게 할 때 이해는 안 돼도 이건 이해 되는 것은 안 좋거든요. 이해는 안 되어도 언젠가 이것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이게 지금 이해는 안 되어도 그게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어떤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느낌도 그냥 이와 같다. 느낌이 다른 이유는 긴장감의 마음이 그 다음에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 그거는 그냥 빼고 아 그냥 다 다 빼고 모든 것 다 빼고 그냥 이것만 동력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그 어떤 느낌도 그냥 이거와 같다. 그냥 이거와 그럼 여태까지 하신 말씀 다 하지 말라고요? 네네 그냥 그냥 이거와 같습니다. 어떤 마음도 전부 그냥 이거와 같습니다. 이해가 이해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되는 좋은 법문은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내용은 좋은 법문이 아니고 이런게 좋은 법문입니다. 이해는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저게 무슨 얘긴가? 근데 그 법문이 좋은 법문입니다. 그리고 근데 자꾸 듣다가 보면 언젠가 그것이 자기한테 탁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법문이 좋은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모든 마음이 그냥 이거와 같다. 이런 그래서 이해 이건 이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듣다가 보면 언젠가 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은 마음 그 어떤 마음도 그냥 이와 같다. 우리의 그런 마음은 이렇게 그 그 반stan 를 만들어낼 수 이런 부족 깊은 나마 다리 이낙 다. very good dharma talk um you are not supposed to understand dharma talk but but um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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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what is it talking about it makes you curious that is good dharma talk and when you keep listening to it uh one day it will just enter you um so this cannot be understood conceptually with your mind but when you keep listening it might penetrate your mind so all our minds are just like this 모든 보이는 것들이 이거와 같고 모든 들리는 소리가 이거와 같고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거와 같고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마음들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해는 안되겠지만 everything we see is just like this and everything we hear is just like this everything that's happening is just like this and everything we feel in our mind is the same as this so everything is the same as this so everything is the same as this you won't be able to understand 어렵습니까 do you find it difficult do you find it difficult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려운데 그래서 음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렇지 하고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하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그리고 여기에 관심,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하고 궁금한 마음, 관심이 있다가 보면 언젠가 이게 정말 그렇다 하는게 툭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but if you keep listening to this kind of talk and you are interested and curious then one day it will just come to you that oh all right yeah it it is really like that and that is the way we are study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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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말을 듣는 것 같은, 여기서 이해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 또 생활 자체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냥 듣는 것 같고 보는 것 같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네 ep아녀 I think I get dharma talk but I don't know if I am understanding it respectfully my life has no change and I just see and I just here 거기서 또 나라는 것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라는 것이 지금 내가 이러하다. 변화가 없고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내 경계가 이러하다. 내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죠. 그것도 쉬라 이렇게 다 놔버리라. 내 상태가 지금 이러하다. 그것도 자기 공부 경계가 그러하다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그런 분별조차 그냥 놔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또 빠지는 거죠. 내가 빠지면 빠져버리는 거죠. 아니요. 통역해주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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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걱정은 지지î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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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ît. 네. I have to rest, I have to be let go because that is already thinking mind that is judging and evaluating my state. so we need even to let go of that judgment which means I is out of the picture so we need to let go of that judgment yes, how about it? 스님 부문 한참 듣다 보면 알뜰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또 싹 들어버리거든요. 어떨 때는 알뜰하고 어떨 때는 모르겠다 싶어요? 내가 없으면 질문할 것도 없고 아무 낯생이면 스님 뭐 도대체 이게 뭘까 뭘까 의문이 가는 것 자체도 이렇게 필요도 없잖아요. 분별신이 없는 그 자체라는 것은 내가 온 우주고 뭐 그렇다면 의문이 있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 하는 듯 하다가도 다 하나도 모르는 듯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네 그런데 오늘 좋은 일을 하면서 너무 장미가 아름답게 파랗게 펴가 있는 걸 보는 순간 옛날에 바라보는 그 제 마음하고 오늘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다르긴 달랐어요. 음 어떻게 다르던가요? 전에는 그냥 아우 예쁘다 가면서 그냥 이랬는데 오늘은 마치 그게 나 같은 느낌이죠. 너무 예쁘고 안 예쁜 것보다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랄까 뭐 하여튼 그냥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잘라서 물에 좀 담가서 안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이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없는 쪽으로는 많이 간 듯한데요. 이것도 모를 일이죠. 남편이 변했다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이슬비에 어쩌듯이 뭔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확연한 어떤 이것이다는 게 꽉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상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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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가르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꽃을 봤어요. 아주 아름다운 꽃을 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다르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oh it's pretty but today i thought it was just like it was me and uh it seemed so lovely and um i think that i'm going more towers uh not having eye but then i still do not have something um clear which i cannot grab that's the stay timing 음 법문을 이해로 들으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듣는데 뭐 내가 없다 또는 뭐 온 세상이 그대로 나다 그러면은 그럼 뭐 내가 의문을 가질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이해로 들은 것이고 음 어 이게 이해와 상관없이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런 생각과 상관없이 에 에 갭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갭이 있어요 간격이 있다는 거죠 간격이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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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하고 자기하고 간격이 없죠 모든 우리 일어난 마음들과도 전혀 간격이 없어요 뭐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과도 간격이 없어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간격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식하는게 아니라 생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할까요 이건 인식하고 그러니까 갭이 없다 아무튼 이게 음 그래서 법문을 들으실 때 어 뭐 그 그러면은 궁금해 할 것도 없지 않냐 이게 전부 이것은 생각 속에 분별 속에서 머리 속에서 말하자면 머리 속에서 분별하는 머리 속에서 머리 속에서 따지는 음 차원이고 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어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약간의 뭔가 약간 나도 모르게 자기가 이해는 안되죠 분별 안되죠 인식이 안되죠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가 좀 내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어 차라리 그런게 더 더 맞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건 자기도 모르게 라는 것은 그게 분별이 안된다 이거죠 음 그 결과적으로는 달라지고 있는데 파악이 안된다 이해가 안된다 분별이 안된다 파악이 안된다 이해가 안된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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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이러이런 공부를 하네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는 막 그런걸 그렇게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 원래 파악이 안되고 그냥 예를 들어 몸이 자라나는 것도 아기들이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자라나죠 음 우리가 그걸 다 막 연구하고 그걸 다 어떻게 어떻게 자라나고 있네 파악하고 있어야 자라나는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결과로는 그냥 자라나고 있죠 우리가 파악하든 하지 않든 그리고 거기 파악이 잘 되나요 그냥 대충 파악하는 것도 대충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냥 되는대로 그렇게 하는데 배고프면 먹고 또 내버려두면 놀고 또 졸리면 자고 하는데 그냥 자라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분석하고 알고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 이 공부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냥 법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라고 할까요 본성에서 이미 그게 법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는다고 할까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변화가 오거든요 이 법이 맞는 법이라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전체가 나라면 의문을 가질 것도 없지 않나 라는 것은 생각의 차원의 일이고 그냥 나도 모르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이다 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진실 쪽의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그냥 계속 법을 받아들인달까 법이 들어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오는 이게 그게 맞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깨닫지 못했어 또는 깨달았어 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거 이런 걸 자기가 다 파악해서 나는 지금 이런 단계에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아이고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속고 있구나 안 속고 있구나 뭐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서 자기 상태를 알아서 또 법문 알아 듣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이런 과정이 아니다 이거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해 나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왔죠 학교 공부나 지식 공부는 그런데 이 공부는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런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냥 법의 자리에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놓아놓고 이렇게 관심만 가지고 거기다가 놓아놓으면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그게 더 아마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해가 안되고 분석이 안되고 파악이 안되면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재미없거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워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때려 부추어 버리지 않고 그냥 이해 안되고 못 알아들어도 저기에 뭐가 있구나 저기 분명히 뭐가 있긴 있다 그냥 나를 계속 여기 내버려 둬보자 계속 들어보자 계속 이 자리에 둬보자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이해 안되어도 그냥 계속 내버려 거기다가 그 자리에 두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네 thank you dharma tal크 խ키 알 고통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이게 스스로 lecturing 저것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이해관과 지장의 성장은요. 이 말은 마이너마의 음료는 없는 감안을 상관없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지만요. 이 말은 우리는 생성되면서 깨끗하고는 깊을 정해야나와의 질망. 그러나, when you hear the sounds, there is no distance, between you and this sound, and all the mind that's arising is no gap. There is no distance. Everything that is seen, heard, felt has no distance. It does not go through the thought process. there is no filter of thought for you to perceive all those things but you just perceive them without thought so when you say that there is nothing to ques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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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at the level of thinking conceptualiz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ead that's not the way to do it rather oh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anything but something different I am I have a change that is more close because without even your knowing that means you cannot conceptualize this the outcome is different but you cannot identify why you are different you cannot understand and you want to identify I did this and that and that's how I have changed but you cannot do that look at the babies they play sleep eat and they grow without their knowing and there is no need to identify and research how they are growing so this study is not for analyzing identifying identifying or understanding but when Dharma comes instinctually the changes occur to you without even your knowing if the Dharma is real Dharma so when you say everything is I then there is nothing to question and that is at the level of thinking thinking and when you say oh the changes are occurring I don't know why and that is actually closer to truth so yeah because when when you keep listening to Dharma then of course you will see change without even you being aware so the in this study when you say okay I'm in this stage I have a I have made such and such effort oh okay I'm doing my study well and identifying your state and then identify the Dharma and then take the key points and then trying to change yourself that is what you do in school but this study is you do not do it like that you do not analyze identify understand you do not need to know anything but you just put yourself in the place notice it like that's what you do not know anything but you do not do it like that you do not do without difference if you think it comes to compete in the world if you do not be in life and then you do not do it like you do not recognize that you do not anything but you don't know anything but you do notplaces on I'm gonna give up but if you don't do that and no matter what if you even if you do not understand and you cannot identify anything if you just have faith that there is something there and if you continue and don't give up it happens Yes, I don't do that. I don't do that. I don't do that, but sometimes I don't have a doubt about it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For example, when I was talking about each other and talking about each other, I think it's like I'm going to do that. I had a lot of this. 했거든요. 제 머리를 못 깎으면서 또 남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또 이렇게 지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스님께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질문을 하니까 바보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들었을 때하고 제가 하루하루 지금하고 마음에 와 닿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그 말이 가슴에 굉장히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차츰 차츰 나아지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질문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싶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께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 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진짜 자기가 바보가 되어서 바보로 살아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내가 살아왔잖아요. 내가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내가 하려고 든다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들어. 그래서 법문을 잘 들어서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스님이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듣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거죠. 법문은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것은 분별집착 속에서 하는게 되요. 분별집착심 속에서 분별집착. 계속 분별집착을 하는게 되거든요. 내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분별집착을 쉬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 분별집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공부가 안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원래의 본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되는 것이 이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는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나서서 내가 법문을 이해하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하는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알아도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서서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법회에 참여하시다가 보면 계속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고 분석하고 내가 공부해 나가는게 아니라 그냥 나의 본성에서 알아듣는 게 나의 본성에서 알아듣고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게 그러니까 그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쉬워져 버렸을 때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게 되어 지는 거다. 아, 내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통약하고 할게요. 네. 네, to be a fool, doesn't mean that become really full and then live like a fool but it means I have been living my life all this time so even this study I am trying to do the study I am the one who has to hear the Dharma talk, understand, identify, and understand Sunim well. And then I am trying to carry this study. This study, you cannot do it like that. And because when I am doing it, I am doing it in the attachment. In the attachment, this study is about letting go of attachment. But when I am carrying the study like that, then I am being attached. So that is not doing study properly. So when I am not doing, when I have no intention of doing it, then the original nature is revealed. And this study is about having the original nature revealed by itself. So I do not get in the study, do not interfere. But even though you understand this, you will still habitually trying to put yourself forward. But if you repeat coming to the Dharma talk, and then you will understand without even your knowing inside. So this is not about me analyzing. This is not about me carrying out the study. This is not I who is doing the study. Then, actually, what happens is, let me just put it this way. Your original nature will understand. And then your original nature will be revealed. So all this, the ego effort will be rested. And that is how the study is being done. 알고 보면, 자기가 말한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생각한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이라 그러죠? 인연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 나다 하고 여기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온갖 고통이 다 있죠. 그래서 원래 상태에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다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원래의, 아 이게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나라고 한다면 일체의 모든 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게 그냥 차별 없이 전부 다 이대로 다 나죠. 나라고 한다면 그냥 인연 따라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원래의 실상은 그냥 이럴 뿐인데 인연 따라서 그냥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살고 있어서 괴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실상을 깨달아서 실상을 깨달아서 사실 아닌 것, 우리가 이것이 나다 하고 집착해서 사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잘못 알고 살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죠. 그러니 사실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원래, 지금 본래 상태고 이게 사실이니까 당연히 그 사실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이 착각에서 착각이 없게 져서 그런 것이니까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사실대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암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법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 들어오면 그 법이 맞는 법이라면 자기가 사실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법이. 그래서 자기가 파악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데려다 놓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들어오게끔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지 않으면 반복하면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아르마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래도 조금씩 뚫고 들어오거든요. 이 법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치워버리면 그냥 그냥 그 계속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 분별 집착이 다 그거로부터 그 법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냥 분별하다가 치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기를 두면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We wake up from the illusion of taking this body for me and then realizing there is nothing that I can call I. If I say I, then everything is indiscriminately I. Everything is just happening out of conditions and that is reality. And so when we are going back to reality from this illusion, then there is nothing I can do. Because when I try to do something, then I follow what I know. But what I know is not true, it's not real. Only Dharma is real. So when Dharma keeps coming, it makes you go back to real. And so it's not what you are trying to understand or trying to do. But the only thing you can do is you put yourself into the place where you can hear Dharma. And then you just let it enter repeatedly. Then the Dharma, which is truth or reality, it penetrates all the layers of thoughts, fixed ideas, mental constructs, etc. But if you give up before the Dharma fully penetrates you, then you will have missed out the opportunity to be liberated from your illusion. Even though it seems like I am moving, I am thinking, and I am living, but that is not tru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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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you can tell me more about the revelation. Is there anything you have to talk about? Yes. E-mail you have to speak about it. E-mail chemo. I did not. E-mail you have a good day. Yes. E-mail you will have to do it. Yes. Okay.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